11. 이상한 우정 선이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신혜는 붓을 바꾸고 파레트에 섞어놓은 물감을 듬뿍 묻힌다. 그러나 이번에는 캔버스가 강하게 색깔을 거부한다. 가슴 속에서는 그 색깔이 그 붓이 아니라고만 할 뿐 답은 나오질 않고 있다. 왜 이러지? 이런 정신 상태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부터가 잘못이겠지? 신혜는 요즘 그림 그리는 일에 점점 자신이 없어진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 젤 앞에서는 단 한 시간도 앉아있지를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거실이나 침실, 집안 어느 곳도 편하지가 않다. 외출을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막상 마음 먹으면 꼼짝도 하기가 싫어진다. 다른 때 같으면 화실에 있는 시간을 단 몇 분이라도 늘리려고 시간을 재워보기도 했었는데 요사이는 화실에 앉아있기가 고역 중에도 큰 고역이기만 하다. 특히 오늘은 더욱 그러하다. 태준의 부산 출장은 수출품 선적 관계로 가끔 있는 일이었다. 그런 경우에는 대개 비행기 편을 이용해서 아침 일찍 떠났다가 저녁에 돌아오고는 했었는데 이번엔 그렇지가 않았다. 월요일에 볼 일이 있는 사람이 토요일인 오늘 떠난다고 했다. 그것도 유상화의 개인전을 볼 겸 그와 함께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 워낙 사람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번엔 유난스럽다. 어제 태준은 저녁 식탁에서 시내에게 주말 여행을 가자는 제의를 했다. 갑자기 여행이라뇨? 당신 요즘 쉬지도 못했는데 이번 주말엔 집에서 푹 쉬세요. 시내는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마련한 계획이려니 생각하고 가볍게 거절을 하였다. 그러나 태준의 여행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 당신 가을 바다 좋아하잖아. 월요일에 선 적이 있어. 그 일만큼은 내가 직접 가야지만 마음이 놓이는 거 당신도 알지? 그리고 유하백이 부산에서 개인전을 갖는다는구먼. 오늘 떠나면서 전화를 걸어왔어. 그래서 주말엔 그 사람하고 시간을 갖고 그림도 본 후 월요일에 내 볼일을 끝내면 그야말로 알찬 여행이 되지 않겠어? 남편의 입에서 다시 상화의 이름이 거론되자 시내는 몸이 경직되어옴을 느꼈다. 싫어요. 전 집에 있겠어요. 당신이나 다녀오세요. 시내는 자신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였다. 당신 왜 그래? 아직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은 거야? 아니면 유하백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꼼짝하기가 싫어서 그래요. 태준은 시내의 그런 반응에 오히려 겸연쩍은 듯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전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나 혼자 다녀오는 수밖에. 당신이야말로 이번 주말에는 푹 쉬어봐요. 애들은 어머니께 부탁드리고. 나도 내일은 부산에 가니까 혼자서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 어디 특별히 아픈데도 없다면서 꽤 오래 가는군. 미안해요. 여보. 당신 혼자 가게 해서. 어, 괜찮아, 괜찮아. 태준은 식탁을 떠나면서 시내의 어깨를 가볍게 툭툭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태준은 서류 가방에 속옷과 와이셔츠를 넣어가지고 출근하였다. 남편과 상화. 두 사람 누구에게도 시내 자신이 크게 잘못한 부끄러운 감정은 없다. 하지만 박태준이 나의 남편이라는 걸 알게 될 때의 상화. 또한 상화 선배가 사랑하던 여자가 바로 나였다는 걸 알게 될 때의 남편은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시내는 왠지 두 사람에게 떳떳지가 않았다. 특히 남편에게는 마치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결혼한 정직하지 못한 여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단정 지은 적도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인습의 굴레인가. 말도 안 돼. 내가 어쨌다고 인습이니 뭐니. 비약이 지나쳐도 이건 병적이군. 그래, 이렇게 덮어놓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정리를 해보자. 유상화, 그 사람이 서울에 왔다. 난 그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가 날 버렸으니 어쩌니 하는 건 하나의 표현일 뿐이다. 버리다니. 결국은 내가 버림을 받았다는 건데 난 그런 적이 없다. 그 사람이 떠났던 건 그때 그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나에 대한 하나의 사랑의 표시라는 걸.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의 사랑까지 왜곡하진 말자며 그러면서 그를 이해했었지. 난 누구보다도 그를 잘 알고 있다. 그는 김신애라는 내 실체를 포기했던 거였지 결코 그의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랑을 버린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그런 감정을 어디까지나 자신의 몫으로 지니고 있지 내게 부담을 주진 않는다는 것을 나 역시도 마찬가지다.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그에 대한 사랑의 여운은 아직도 내게 남아 있다. 그를 사랑하면서 맛보아야 했던 그때의 고통이 지금은 감미로운 추억으로 변해 있다. 이런 내게 그의 귀국은 너무도 놀랍고 반가웠으며 여전히 쓸쓸해 보이는 그의 모습에 난 내 행복한 생활이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다. 하지만 나는 남편을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의 떠남까지 이해하며 그토록 사랑했던 첫사랑의 추억을 미움으로 바꿀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감정은 간직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잊으려고 해서 잊어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신혜는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상화의 귀국에 대해 그녀가 가졌었던 당황이나 현재 남편과 상화의 만남이 느끼는 감정들이 결코 옳다 그르다로서 정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인연의 굴레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흔적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신혜는 붓을 빨지도 않은 채 부통에 꽂아두고는 거실로 올라갔다. 무심히 바라본 거실의 커튼이 썰렁해 보인다고 느낀 순간 신혜는 황급히 식탁 의자를 들고 커튼 가까이 갔다. 내가 돌았어. 여름 커튼을 그대로 두었다니. 10월경이면 을의 이중 커튼으로 바꾸어 달던 신혜였다. 커튼을 떼어 세탁기에 넣고는 창틀에 먼지를 닦고 있는 신혜를 가정부 아주머니가 민망한 얼굴로 바라보고 서 있었다. 아줌마, 나 살림 한번 엉망으로 하죠? 아이고,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말씀 마세요. 더 이상 어떻게 잘해주세요. 이런 일이야. 당연히 내가 해야죠.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아줌마, 제가 받을게요. 신혜는 의자에서 내려와 전화기가 놓여진 탁자로 뛰어갔다. 여보세요? 당신이군. 목소리가 왜 그래? 일하다가 급히 받아서 그런가 봐요. 일? 무슨 일? 커튼을 바꾸고 있었어요. 글쎄, 여름 커튼을 여태까지 걸어두었지 뭐예요. 사람도 참. 아줌마 보고 바꾸라고 하지 그래. 요즘 컨디션도 좋지 않으면서 말이야. 알았어요. 근데 당신, 부산은... 지금 떠나. 그래서 전화한 거야. 혹시 그동안에 당신 마음이 변하지 않았나 해서. 어때? 지금도 생각이 없는 건가? 함께 갔으면 하는 태준의 마음이 수화기를 타고 전해줘 온다. 네, 변하지 않았어요. 알았어. 나 지금 출발하는 거야. 부산 가서 전화할게. 네, 다녀오세요. 신혜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상화에게 남편 얘기를 할 걸 그랬다는 후회를 하였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커피숍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양 어깨엔 빗물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고 조용하던 분위기가 조금씩 술렁이는 듯했다. 비가 오지만 비행기가 도착했을 시간은 지나서였으니까 태준이 오기에는 별 지장이 없겠다고 안심하며 상화는 테이블에 제떨이를 잡아당겼다. 비가 온다는 건 바라보는 사람에겐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함과 적당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듯한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 잔잔하게 퍼지는 바이올린의 선율을 들으며 상화는 호텔 정원수 사이로 바닥에 떨어져 원을 그리며 튀어오르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다. 상화는 문득 대학교 때 화실에서 신혜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상화 형, 나는 내리는 비라든가 흐르는 물 같은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형이 좀 가르쳐줘요. 그녀는 붓자루 끝을 입에 물고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었다. 넌 지금 국민학생이 미술 숙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걸 내가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있니? 네가 느낀 대로 표현을 해봐. 어, 치사해. 꼭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줘요. 남은 심각한데. 우선 붓을 놔. 그리고 내리는 비도 좋고 흐르는 물도 좋으니 느껴보도록 해. 너 스스로가 말이야. 다시 그녀의 반응이 없자 상화는 고개를 돌렸다. 신혜는 이질 앞에 반드시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내리는 비와 흐르는 물을 상상하고 있는 게 분명하였다. 지금도 그림은 계속하고 있는 걸까? 상화는 담배를 한 대 꺼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조금씩 굵어져 이젠 물보라가 일어나는 것처럼 시야를 뿌옇게 가렸다. 상화는 가을비라는 것을 본 지가 꽤 오래 전인 것 같았다. 선득한 바람이 가득 차오는 교정을 느낄 쯤이면 내려주던 비. 강의실 창문을 두들기고 하루 종일 얼굴이 보이지 않던 친구들을 슬금슬금 학교 앞 주점으로 모여들게 했던 비. 술에 취해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여 보게 하던 가을비와 비틀거리는 걸음을 받아주던 언덕길의 외등을 떠올렸다. 전깃줄이 마치 그물처럼 하늘을 가리고 있는 언덕을 다 오르면 눅눅한 습기가 베어 번져가는 불빛 속으로 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들렸었다. 상화냐? 상화야? 어머니는 언제나 그렇게 불렀었다. 괜찮다고 피하는 아들의 젖은 머리를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던 어머니. 어머니. 유아벡! 내가 늦었죠? 태준이 손수건으로 얼굴과 손에 물기를 닦으며 의자에 앉았다. 어서 오세요. 비 때문에 오시기 불편하셨겠습니다. 생각보단 괜찮았어요. 갑자기 웬 비인지 모르겠군요. 어때요? 전시의 준비는? 서울에서 함께 온 화랑 대표께서 잘 해주시기 때문에 전 달리 할 게 없어요. 내일 오픈인가요? 네. 일요일인데 상관없나 보죠? 그때 종업원이 차 주문을 받으러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유아벡! 차 마셨어요? 아직요. 오시면 같이 마시려고. 그랬어요? 난 인삼차를 마실 건데 유아벡은? 저도 그걸로 하겠습니다. 종업원이 돌아가자 태준은 다시 말을 시작했다. 요즘은 일요일이다 하면 하던 급한 일도 멈춰야 할 것 같더군요. 심지어는 먹고 자는 일까지도 말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에겐 일요일이란 게 따로 없죠. 특별히 얽매여 있는 일과라는 것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휴일이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을 테니 관람객이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도 그럴 법하군요. 숙소는 여기로 정하셨습니까? 당연하죠. 유아벡하고 주말 보내려고 오늘 내려온 거예요. 월요일에 오면 바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집사람도 같이 오려고 했는데 며칠째 몸이 피곤한가 보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왔는데 일에 방해가 안 되겠어요? 방해라뇨? 저로선 이보다 더 반가운 일이 없습니다. 그럼 잘됐어요. 우리 우선 예약된 방이 어딘가 알아봅시다. 상하와 태준은 프론트 데스크로 갔다. 태준은 호텔 직원에게 주말인데 그다지 붐비지 않는 것 같다며 육중에 묵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다행히 그곳에는 빈 방이 있었다. 방을 확인한 후 태준은 부산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는 양해를 구하고 저녁 식사 이후 시간으로 약속을 하였다. 쉽게 그쳐질 비 같지가 않다. 다시 혼자가 되어서 호텔 방을 지키려니 따분한 기분까지 들었다. 따분하다든가 짜증이란 느낌은 적어도 상하에게 낯선 단어였었다. 하지만 상하가 지금 느끼고 있는 기분은 확실히 따분함과 짜증이었다. 그것도 누구와 아무 곳에라도 함께하고 싶은. 대중과의 약속 시간까지는 저녁 식사도 해야 하고 그리고 커피 한 잔쯤은 한가롭게 마실 만큼의 여유가 있었다. 보통 내 나이의 남자들은 토요일 오후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더구나 이렇게 비까지 내리는 날엔 오랜만에 친구들과 소주집에 어울려 노래라도 부르며 세상 아니꺼운 얘기들을 이리저리 주무르며 술주정 아닌 술주정을 하기도 하겠고 이것저것도 시들한 사람은 부인이 해주는 저녁을 기다리며 TV라도 보고 있겠지. 상하는 의자에서 일어나 TV를 켰다. 미국보다도 더 현란한 쇼 프로그램이 화면에 나왔다. 다시 채널을 돌렸다. 연속 꾹인 듯 했다. 밥상을 둘러싸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서로 그날 하루의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고 이웃집 아무개가 큰일을 저지르겠다느니 하며 동네 소식을 안주인인 여자가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었다. 예전과는 달리 연속 꾹도 일상적인 얘기들을 소재로 한 부분이 많았다. 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사소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개인과 개인이 얽히고 거기다 외부적인 상황까지 얽혀져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가정생활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들의 견해에 따라 방법을 찾아내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시행착오들 인간의 삶이란 그러고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철학적인 의미를 따질 필요도 없이 그런 사소하면서도 복합적인 시행착오들의 연속일 뿐인지도 모른다. 결국 살아간다는 자체가 철학을 능가하는 것이리라. 상화는 드라마 속의 가족들이 식사를 마치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저녁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문득 미란을 떠올렸다. 미란인 오후에 시내에서 돌아오는 길에 약속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마 외출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지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전화라도 해볼까? 혼자 먹는 저녁이 싫어서 상화는 미란의 방으로 전화를 걸었다. 역시 전화를 받지 않는다. 상화는 왠지 자신을 기다려주어야 될 사람이 약속을 어기고 나가버린 듯한 씁쓸함을 느꼈다. 상화는 호텔 밖으로 나가서 저녁을 먹을 생각이었지만 마땅히 아는 것도 없는 데다가 먹을 곳을 찾아 빗속을 나선다는 것이 썩 내키지가 않았다. 간단하게 호텔 안에서 빵으로 대신해야겠다며 로비로 내려가 호텔 안내도를 보았다. 선배님! 거기서 뭐 하세요? 로비 저만치에서 미란이 우산을 접고 있었다. 상화는 그녀가 나타나 준 것이 무척 반가웠다. 어디 다녀오는 길인가? 비오는 해변가. 어때요? 멋있죠? 뭐 좀 부리고 왔어요? 뭐 부리다가 감기 들겠군. 사춘기 소녀도 아니고. 어머! 선배님! 지금 내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감격해라. 미라는 일부러 과장된 표정과 말투로 장난을 하며 상화를 웃겼다. 근데 여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약속 있다고 하셨잖아요. 음. 약속은 몇 시간 미뤄졌고 저녁을 먹을까 해서 미라는 저녁 먹었나? 아직 전인데 선배님이 날 초대하시는 게 어때요? 그러지. 그렇다면 대충 때울 게 아니라 오늘의 손님께서 장소를 정해보시지. 참 선배님도 여지껏 그런 것도 모르세요? 원래 초대를 한 사람이 다 준비를 해야만 그게 바로 성의 있는 초대가 된다는 걸. 그런가? 하하하하 도대체 아시는 게 뭐가 있어요? 미안 미안. 상화는 어째서 반갑다는 이유를 따질 결을터 없이 미란이의 출연이 고맙기까지 했다. 근사하게 한 통 내려고 했는데 된장찌개를 먹였으니 어떡하지? 왜요? 싫으세요? 난 맛있었는데 나야 좋았지만 미란이가 제 입은 뭐 미제인 줄 아세요? 정말 맛있게 먹었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 집을 택한 건 바로 전데요 뭐. 몇 군데나 번짓한 식당을 놔두고 굳이 허름한 분식집으로 끌고 들어온 것은 미란이의 상화를 위한 마음이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이번에 귀국해서 한 번도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해보질 못했었다. 어딜 가나 똑같은 모양의 식초병과 고춧가루 통 그리고 이쑤시개 통이 단촐하게 올라앉은 작은 테이블을 네 개의 의자가 호위하고 있고 이미 식사를 마치고 나간 손님들의 흔적으로 행주질이 안 간 구석엔 고춧가루가 말라붙어 있는 그런 식당들 몇 가지 음식을 시켜놓고 이것저것 어울려 실컷 먹어봐야 제대로 큰 돈 한 번 멋있게 뽑아지지 않는 그런 곳에서의 식사 상화는 계산을 하려다 문 앞에 드리워진 발을 잡은 채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미란에게 웃음을 보이며 미란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많은 부분을 되찾게 해주는 마술사 같군 고마워 고마워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었다 지금 몇 시죠? 선배님 약속시간 늦지 않았어요? 어디? 어 아직 늦진 않았어 하지만 바로 들어가야겠는걸 차를 못 마셔서 어떡하지? 괜찮아요 오늘 만날인가요 뭐 그런데 약속한 분은 친구분이세요? 아니야 하지만 오랜 친구만큼이나 신뢰가 가는 분이야 이곳에 출장 오실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만나기로 했어 어떤 분이길래 선배님이 그렇게 느끼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미란이가 보아도 단번에 좋은 분임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비가 내리고 있는 거리의 반공기는 차가웠다 도로의 빗물에 차들의 불빛이 번져가고 미란의 밝은 모습에서 따스함이 전해져 왔다 유쾌한 술자리였다 상화는 상화대로 태준은 태준대로 이렇게 마련된 자리가 즐겁기만 하였다 굳이 서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도 비록 아는 것이라곤 이름 석자와 간단한 경력 그리고 며칠 전 오늘 같은 술자리에서 상화가 털어놓았던 젊은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라고 하지만 태준은 상화를 알고 있는 듯 하였고 상화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서로에 대해 알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현재 눈앞에 보여주는 그대로의 모습에 충실한 태도가 그들을 더욱 가깝게 느끼게 하는지도 모른다 유아백 남들은 나이 40을 넘으면 남자 인생에서 황금귀라고들 하더군요 과연 그럴까요? 현재 난 누가 봐도 생활에 불만이나 불안을 느낄 일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일 겁니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사업 등 모든 것이 안정된 편이니까요 하지만 나는 이따금씩 과연 이것이 내 인생의 황금기인가 하고 반문을 해봅니다 그럴 때마다 해답은 없이 허무한 마음만 생겨요 나이 탓이려니 하다가도 벌써 나이 탓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허무하고 아무래도 나이 탓이겠죠 이런 마음이 오히려 불안이나 불만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확신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박선생님을 뵈면서 전 여유랄까 왠지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선생님 같은 형이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져보기도 했죠 그랬어요 이거 상당히 기분 좋은 소리군요 하하하하 태준은 며칠 전 그를 보았을 때보다 훨씬 밝아진 상어의 표정을 보고는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다 무역업을 하신지가 오래되셨습니까 꽤 오래됐죠 대학 졸업하고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누구나 한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겠지만 가끔 지루한 감을 느끼기도 해요 말이 좋아 무역회사지 이 집 물건 갔다가 저 집에 팔고 또 저 나라 물건 갔다가 이 나라에 팔고 하는 결국은 장사꾼이에요 젊어선 힘이 들면서도 그런대로 재미는 있었어요 친구들이 상관 눈치 보고 책상 앞에 앉아있을 때 나는 외국 드나들면서 눈치 볼 상관도 없고 하니 친구들도 날 부러워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재미가 없어져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오는 바이어는 잘 상대를 하지 않지만 어쩌다 마지 못해 상담에 응해줄 때가 있는데 한마디로 그 친구들 한심해요 혼자서 이 나라 저 나라 기웃거리는 수준 낮은 바이어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젊었을 땐 수출 목표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었는데 요즘 덮어놓고 무역 무역하는 젊은이들이 바이어 상대하는 거 보면 자존심이고 애국심이고 없는 친구들이 많더군요 특히 제일 거부감을 느끼는 건 바이어하고 새벽까지 룸세롱에 있었느니 어쩌느니 떠드는 젊은 친구들이죠 자신이 얼마만큼 저질의 장사치를 상대했다는 걸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림의 세계 이외에는 전혀 문외 아닌 상화는 태준의 사업 얘기가 흥미롭기만 했다 12. 부산 전시회 빗줄기가 가늘어진 것을 보며 미라는 젖은 머리를 헤어드라이기로 말리고 있었다 상화와 함께 보낸 시간들 아마 상화의 귀국 이후 처음으로 가져보는 즐거운 시간이었음을 생각하며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거울 속에서 미라니가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무엇이 널 그렇게도 들뜨게 만든 거니 자 이리로 가까이 와서 네 가슴속 깊은 바닥에 숨겨진 소리를 들어보렴 무엇이었지 그와 함께하는 식사 차 너를 바라보던 그의 웃음 그래 오늘 그의 웃음은 처음 보는 밝고 환한 웃음이었어 미라는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미란아 너 오늘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는 구나 TV 뉴스를 보고 있던 최호사가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네 이모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모도 함께 좋아하면 안되겠니 이렇게 물으면서도 최호사는 조카가 무엇 때문에 들떠 있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안돼요 이모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럼 비밀이라는 말이니 그래요 비밀이에요 점점 너 이모가 남의 비밀 밝혀내는 도사라는 거 아직 모르고 있었구나 네 그러세요 전 이모님한테 그렇게 야비한 취미가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슬금슬금 티비 쪽으로 다가오면서 익사를 부리던 미란이 와락 최호사에게 달려들어 간지럼을 태웠다 예 이러지마 간지러워 그러나 미란은 막무가내였다 뭐라구요 비밀을 캐내는 도사라구요 어디 한번 맞춰보시지 그래요 그래 그래 내가 잘못했어 간지러워 그만하라니까 그때 서야 미란이 최호사에게서 물러났다 이모 우리 가볍게 술 한잔 안할래요 모처럼 이모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왕이면 우리 분위기 있는 대로 가요 그러자 나도 잠이 오질 않을 것 같은데 잘됐구나 고마워요 이모 빨리 준비할게요 최호사와 미란은 다정이 빠로 들어섰다 아이보리 색깔의 실크 원피스를 입고 단정이 머리를 빗어올린 최호사와 노란색의 니트 원피스에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미란은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더구나 같은 나이도 아니고 50대와 30의 두 여인의 동행이 풍기는 느낌은 흔히 그런 곳에서 볼 수 있는 흐트러진 여인들과는 너무도 달랐다 빨간 나비 넥타이를 단정히 맨 웨이터의 안내를 받던 미란이 걸음을 멈추고 최호사의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다 이모 저기 유선배 님이 있네요 최호사도 금방 상화를 알아보았다 손님이 계시는구나 잠시 인사만 하고 가자 웨이터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양해를 구하고 그들은 상화가 있는 테이블로 갔다 무슨 얘기인지를 열심히 하고 있던 상화는 두 여자가 테이블 앞까지 와서야 그들을 알아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최호사님 이시군요 오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손님이 계셔서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잘하셨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어요 부산에 일이 있으신데 제 전시회를 보실 겸 앞당겨 오셨어요 상화는 상화는 태준을 채여사에게 소개해 주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유하백에게 말씀 들었습니다 채영란입니다 전시회 때문에 오셨다니 매우 감사합니다 다시 상화는 태준과 미란을 인사하게 했다 안녕하세요 저 서미란입니다 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함께 앉으시죠 태준이 자리를 권했으나 채여사는 내일 화랑에서 뵙겠다는 말을 하며 그 자리를 피했다 미란은 마틴이 한 잔을 다 비우도록 말이 없었다 아니 말이 없다기보다는 마치 넉락한 사람처럼 정신을 놓고 있는 듯 해보였지만 눈길만은 상화가 있는 테이블에 두고 있었다 참 이상하다 어디서 봤더라 박태준 그래 이름도 낯설지가 않고 하여튼 초면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미란은 상화와 함께 있는 박태준이라는 남자가 분명히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누굴까 박태준 분명 알고 있는 사람인데 유선배와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면 미술계 아니야 그렇진 않을 것 같았어 예 예 한 잔 더 하겠니 최여사가 생각에 골똘하고 있는 미란이를 바라보았다 네 왜요 이모 어머 얘가 한 잔 더 하겠냐고 했다 네 그러죠 이모는요 나도 더 할란다 모처럼 너하고 한가롭게 앉아 있으니까 밤새워라도 마실 것 같구나 이모는 술도 못하시면서 근데 미란아 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니 이모 유선배와 함께 있는 분 말이에요 왠지 낯설지가 않아요 어디선가 분명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은 안 난다 이 말이지 네 사람에 따라서는 느낌이 같은 사람들이 있단다 네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저분과 비슷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니 그럴까요 미라는 이모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한편으로는 태준의 기억을 찾고 있었다 언뜻 생각이 나질 않는 것을 보면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분 같은데 아 나도 참 유선배 손님일 뿐인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이 틀림없어 미라는 자신의 이런 궁금증을 상호가 안다면 어떨까를 생각하니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생각이 났니 아 아니요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하지만 어디선가 보았던 사람인 건 확실해요 정말이에요 이모 어디서든 낯선 곳에서 조금이라도 안면이 있는 듯한 사람을 보면 괜시리 궁금해지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야 나이를 먹으면 더하지 과거에 알았던 사람을 만나는 일이 마치 지난 날에 한 장면을 증명이라도 시켜주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들거든 이모는 그럼 내가 나이 먹은 티를 내고 있단 말씀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것 뿐이다 왜 이렇게 펄쩍 뛰세요 미란씨 제어사가 짓꽂은 표정으로 미란일 놀렸다 이모 요즘 이상하시더라 꼭 날 살피는 염탕꾼 표정일 때가 많았어요 예 무슨 소릴 그렇게 하니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니가 암만해도 큰 비밀이 있나 보구나 하여튼 이모하건 무슨 말을 못하겠다니까 눈을 가늘게 뜨고 최어사를 바라보는 미란의 눈빛에선 그럴지도 모르죠 라는 대답이 반짝이고 있었다 최어사는 박태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그렇게까지 궁금해하는 미란의 모습이 상화에게 향한 마음에 일종의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미란은 평소에 특별히 친하거나 자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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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관계 외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궁금해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고 될 수 있으면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하려고 애쓴다는 걸 느껴왔었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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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인연으로 널려있는 관계들을 몹시 피곤해 하기도 했다 그러던 그녀가 상화와 관련된 사람이라며 전에 없는 관심을 보였다 그러고 보니 미란은 부산에 도착해서 이틀간을 거의 상화의 시간에 맞추어서 보내는 듯 하였다 유하백을 좋아하는 게 분명해 최여사는 조카가 느끼고 있을 지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았다 그러나 짧은 기간이었지만 최여사가 본 상화의 모습에서 미란의 그런 변화가 반갑지만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최여사가 상화에게 나쁜 인상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의 그림 그의 인격을 최여사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란의 짝으로는 왠지 더구나 최여사는 미란을 자신의 친딸 이상으로 잘 알고 있었다 미란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두터운 벽을 깨기란 미란 자신에게도 커다란 고통이 있을 터였고 그 상대가 상화라면 태준 태준과 상화는 흠뻑 취해 있었다 우리 술도 깰 겸 바닷가에 나가볼까요 태준의 현은 이미 말을 듣지 않았다 좋죠 비가 그쳤을까요 상화 역시 발음이 잘 되질 않았다 비가 오면 어때요 비 맞으며 걷는 것도 좋잖아요 감기 드시면 어떡하려고요 허허허 유아백 난 감기라는 거 몰라요 나갑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는 두 사람이 똑같이 휘청거리자 서로 웃음을 터뜨렸다 계산대 앞에서 술값을 서로 내겠다며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엔 태준이 계산을 했다 비는 벌써 멈춘 듯 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들의 술기운을 조금씩 아사가고 있었다 바닷가로 나온 그들은 두 팔을 벌려 크게 심호흡을 해보았다 아 시원하다 어때요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군요 정말 상쾌합니다 전 오늘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술에 취해 박선생님과 함께 밤바다를 걷는 이 멋진 밤을 처음 볼 때보다는 목소리에 힘이 있고 말도 서슴없이 하는 상화를 보며 태준은 마음이 흐뭇하였다 유아백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란 언제나 새롭고 신선하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것보다도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박선생님 전 지금까지 자연 속에서의 인간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인간 속에서의 자연을 다시 말하면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바뀔 수 없는 진실이란 무엇이냐에 관심을 가져왔었습니다 생각하기 따라서는 순서가 뒤바뀐 것이기도 하죠 인간을 통한 자연의 조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몇 번 만나지 않았지만 내가 느끼고 있는 유아백다운 생각이군요 유아백은 무척 여린 감성을 지니고 있는 듯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강인한 면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유아백의 내게 말해주었던 유아백의 사랑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었어요 그 여자분이 그때 유아백의 방황을 이해하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더군요. 아닙니다. 그 여잔 나름대로 충분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간단히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난 비겁했고 그 여잔 진실했고. 첫사랑의 여운이 너무 깊이 가라앉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태준은 화제를 바꾸었다. 아까 만났던 최여사님 조카라는 분 말이에요. 서미란 씨라고 했던가요? 네, 맞습니다. 뭐랄까 참 맑고 밝아 보이더군요. 결혼하지 않은 삼십의 여자라고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그 서미란 씨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유아백에겐 그런 성격의 여자가 좋아요. 앞으로 신부를 구하는데 참고로 하라고요. 이번에 와서 미란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활달하지가 못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박 선생님과 미란이가 아니었으면 고국을 찾아와서까지 혼자 헤매다 갈 뻔했습니다. 난 유아백이 이번에 미국으로 갈 때는 혼자가 아니라 여자와 함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때요? 내 바람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실망을 안겨드릴 것 같군요. 난 벌써 실망했는데요. 하하하하 어떡하죠? 그 문제만큼은 어쩔 수가 없는데. 하하하하 괜찮아요, 괜찮아. 유아백, 아는지 모르겠군요. 어느 광고에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잘하다오. 라는 말이 있었어요. 결혼 안 해도 좋다. 우정 많은 영혼에다오. 하하하하 이건 실망 안 시키겠죠? 물론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오늘 이 멋있는 해변가에서 두 사나이가 약속한 겁니다. 이 약속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한 제의를 할게요. 이 순간부터 선생님, 선생님 하지 말고 형님이라고 불러요. 난 장차 세계적인 대화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반말을 하겠어요. 아오한테 하듯이 이건 무조건 명령이에요. 알았나? 유아백. 하하하하 네, 알았습니다, 형님. 하하하하 술 기운 탓인지 샤워를 끝내자마자 쉽게 잠들어버린 최호사의 숨소리가 고르게 퍼졌다. 미란은 그때까지도 태준의 인상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었다. 어디서 만났던 사람일까? 틀림없이 아는 사람인데? 미란은 짜증스럽게 일어나 화장대 앞으로 갔다. 크렌싱 크림으로 얼굴에 화장기를 닦아내면서도 미란의 머릿속은 박태준의 기억을 더듬기에 바빴다. 화장대 위에 풀러놓은 손목시계를 보았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다. 미란은 최여사가 깨지 않도록 전화기를 댈 수 있는 대로 침대 멀리 들고 가서 상화의 방으로 군의 번호를 돌렸다. 그러나 수학에서는 따르르릉 소리만 들릴 뿐 상화의 목소리는 나오질 않았다. 코가 삐뚤어지겠군. 도대체 누구야, 그 사람은? 미란은 짜증스럽게 욕실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뜨거운 물이 몸에 닿자 알코올 기운이 마치 전기가 전해지듯 전신에 순차적으로 퍼지는 것 같았다. 알맞게 데워진 따뜻한 물이 하루의 피곤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욕실 안에 우윳빛 백열등이 사람의 마음을 끄는 자석의 한 끗처럼 느껴졌다. 미란은 몸을 물속 깊이 담그며 고개를 욕조 끝에 기대었다. 상화와 보낸 오늘의 시간들이 떠올랐다. 태종대에서 그의 농담 섞인 유쾌한 말들, 분식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보았던 그의 밝은 웃음. 이런 건 미란으로선 처음 보고 듣는 상화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그런 상화의 모습 뒤에 문득 신혜를 생각했다. 상화에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단연 그녀였고 현재 상황이 어찌 되었던 간에 신혜는 상화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존재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미란은 직접적인 감정의 대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과거 속에 흘러간 한 편의 사람으로 인정하기엔 너무도 깊이 새겨진 신혜를 두고 자신의 정리되어지지 않는 감정이 우습기 짝이 없었다. 신혜 언니는 어떤 마음으로 상화선배를 찾아왔을까? 이미 두 사람은 서로의 운명에서 벗어난 사이인데 더구나 신혜 언니는 가정이 있는 여자 아닌가? 그래, 감정이란 것이 그런 통속적인 굴레에 메어있는 것이라면 세상에 남녀 문제란 존재하지도 않겠지. 상화 선배는 아직도 신혜 언니를 사랑하냐는 내 물음에 긍정도 그렇다고 부정도 하지 않았어. 무슨 뜻일까? 아, 선배는 나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미란은 혼자만이 감당해야 하는 감정의 혼란이 짜증스럽기만 하였다. 욕조에서 나온 그녀는 샤워기 아래로 가서 찬물 수도꼭지를 돌렸다. 미란은 한 손으로 머리에 물기를 닦으며 전화기 앞으로 갔다. 최호사의 잠든 모습을 견눈질하며 살금살금 번호를 돌렸다. 상화의 목소리는 생각보다는 또렷하다고 느꼈다. 저, 미란이에요. 최호사를 살피며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웬일이야, 이 밤중에. 선배님 코가 제대로 붙어있나 궁금해서요. 내 코가? 아, 술을 많이 마셨다 이거구만. 과음했다는 걸 웃음소리가 증명을 하는군요. 흐흐흐. 미란은 상화의 웃음소리를 수화기에 입을 바짝 대고는 흉내를 내었다. 그래, 내 코가 걱정되어서 아직 잠도 안 잤나? 잘 붙어있으니까 마음 놓고 자라고. 미란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자연스러운 질문이 될까 하고 잠시 망설였다. 지금까지 그분하고 계셨어요? 응, 그랬어. 선배님은 그분을 어떻게 아셨어요? 이번에 올 때 같은 비행기를 탔었어. 그렇다고 해서 그저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린 10년 지기 이상으로 가까운 사이니까. 어머, 그래요? 그런데 선배님, 박태준 씨 그분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업. 무슨 사업이요? 또, 또, 또. 그 호기심이 발동에 걸렸구먼. 그렇게 궁금하면 내일 화랑에 오실 테니 직접 여쭤봐. 선배님이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말해 주세요. 무슨 사업인데요? 그때 잠이 깬 채 여사가 미란에게 눈을 흘기고 있는 것이 보였다. 미란은 움찔해서 알았어요. 내일 알아보죠 뭐. 전화 끊을게요. 하는데 상화가 다급히 그녀를 불렀다. 이봐, 미란이. 네, 선배님. 오늘 고마웠어. 미란이 덕분에 하루를 정말 즐겁게 보냈어. 된장찌개도 맛있었고. 잘자. 선배님도 참.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오히려 제가 고마운데요. 안녕히 주무세요.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미란은 채 여사를 보고 겨면적게 웃었다. 너 참 한심하구나. 채 여사는 정말 화가 나 있었다. 죄송해요, 이모.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걸 어떡해요. 그렇다고 이 밤중에 전화를 걸어? 너 말이야.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물어보자. 솔직하게 대답해야 된다. 알았니? 알았어요, 이모. 무슨 얘긴데요? 너 유하백에게 관심 있니? 선뜻 대답이 나오질 않았다. 왜 말 못해? 네, 관심 있어요. 어느 정도야? 내가 보기엔 유하백과는 상관없이 너 혼자 일방적인 것 같은데. 아직은 그래요. 아직은 그렇다면 앞으로는 자신이 있단 말이야? 제가 노력을 해야죠. 노력? 무슨 노력? 유하백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노력? 네. 유하백은 좋은 사람이야. 그림도, 인격도. 하지만 미란이 내 짝으로는 난 반대다. 그 이유는 과거가 있는 남자이기 때문이야. 이모, 유선배 나이에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건 어찌 생각하면 수치일 수도 있어요. 과거가 있는 게 어때서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 여자의 과거는 결혼하면 묻혀지지만 남자는 달라. 과거의 여자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수가 있어. 더구나 유하백은 그게 너무 심한 것 같더구나. 이모, 내가 생각해도 스스로 놀랄 때가 많아요. 난, 난요. 이런 느낌 들어보긴 처음이에요. 이모가 이해해 주세요. 나는 사랑의 상처 같은 건 지니기 싫어요. 미란인 어머니 얘기를 꺼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미란과 그녀의 어머니는 똑같이 한 남자에게 한을 품고 살아왔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들에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나이가 들면서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라는 호칭뿐인 빈 껍질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 미란은 이런 맺힌 한을 이미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그녀의 어머니에게 또 하나의 한을 품게 하였다. 딸이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혼을 할 수 없다며 버티는 어머니를 보며 미란은 이미 사춘기 시절부터 자신의 일생에서 결혼이란 부분을 제외시켜 왔었다. 그랬던 그녀가 30을 막 넘어선 지금 유우상화라는 남자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여사는 미란의 심적 변화가 반가우면서도 상대가 상활하는 것에 마음이 썩 내키지가 않았다. 끝까지 자신이 나서서 반대를 하면 안 될 일도 아니지만 그로 인해 조카가 받을 상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제 내린 빛 때문인지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매우 차가웠다. 갑자기 오싹하고 한기를 느낀 미라는 가운 자락을 가슴 앞으로 바짝 여비며 창문을 닫았다. 따끈한 커피나 한 잔 마셨으면 그녀는 침대 속으로 들어갔으나 등줄기에 얼음을 대고 있는 것처럼 찬 기운이 느껴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몸살이 나려나? 청승밖에 몸살은? 담요를 목까지 끌어덮고는 몸을 움츠렸다. 욕실에서 나온 채 여사는 미란이 아직까지 자는 줄 알고 소리 안 나게 조심하며 화장대 앞에 앉았다. 이모, 너 깨어있었니? 난 또 자는 줄 알았지. 오픈 행사가 몇 시예요? 한시부터야. 시간이 좀 늦네요. 그렇지. 일요일이라서 늦춰봤어. 그럼 더 누워 있어도 되겠네. 미란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겨우 말을 했다. 그런데 얘, 너 목소리가 왜 그러니? 나 몸살 나려나 봐요. 춥고 떨리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며 채 여사가 침대 앞으로 와서 미란의 이마를 짚어본다. 어머, 열도 있나보구나. 언제부터 이랬어? 조금 아까 창가에 있는데 갑자기 오싹하잖아요. 괜찮아요. 몸살인데요, 뭐. 몸살은 병이 아니니? 우선 해열제 가져온 거 있으니 그거 먹고 나 준비되는 대로 병원에 가자. 몸살이 무슨 병원예요? 약 먹으면 됐지. 약과 물컵을 들고 근심어린 표정에 채 여사가 미란을 일으키며 너희 엄마가 알면 나를 얼마나 원망하겠니? 너 데리고 와서 병나게 했다고. 하면서 걱정을 하자 미란이 끽끽거리며 웃었다. 이모도 참 이렇게 늙은 어린애도 있소. 아이고, 이 애가. 아직도 깜깜 소식이네. 엄마한테 물어보렴. 네가 애냐고. 애가 아니라 애기라고 할 거다, 너희 엄마. 바쁜데 빨리 준비나 하세요. 내 걱정 말고.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화랑에 나가서 병원을 알아보고 전화를 할게. 택시 타고 나오도록 해. 괜찮태도요. 뜨거운 물에 몸 좀 담근 뒤 푹 자고 나면 거뜬할 것 같아요. 화랑 나가봐서 그때도 안 좋으면 오는 길에 병원에 들릴게요. 미란은 침대가 자꾸만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다. 미란이 화랑에 도착했을 때는 초대 손님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잠을 푹 자고 난 미란은 몸이 한결 가벼워졌음을 느끼며 서둘러 준비를 했었다. 채호사는 입구에서 상화와 함께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가 미란을 보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 너 왜 나왔어? 어머 이모는? 선배님이 서운하시겠어요. 채호사는 상화를 보며 몸살이 단단히 났어요. 라고 변명 비슷한 말을 하였다. 상화는 전날 몸속까지 파고들던 태종대의 바닷바람과 저녁 먹을 곳을 찾아 빗속을 돌아다니던 일이 떠올라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미란이가 아픈 줄을 몰랐어. 지금은 어때? 네. 괜찮으니까 나왔죠. 아스피린 먹고 푹 잤어요. 축하해요 선배님. 새삼스럽게 축하는. 하여튼 고마워. 저쪽에 가서 뜨거운 차라도 좀 마시고 있어. 그럴게요. 미란은 화랑 가운데 부패식으로 차려진 길다란 테이블 한쪽 끝으로 갔다. 차는 커피와 인삼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미란은 자연스럽게 커피잔을 들다가 피식 웃음을 지으며 인삼차로 바꾸었다. 뜨거운 찬물이 몸속에 퍼지면서 한 귀를 덜어주었다.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씩 들어오고 있는 입구를 무심히 바라보던 미란의 눈이 갑자기 크게 떠지며 빛이 나는 것 같았다. 그곳엔 박태준이 최호사와 상호 앞에서 인사를 하고 있었다. 맞아. 그래 맞아. 그렇게도 애를 태우던 태준에 대한 기억이 나는 듯 미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태준이 몸을 돌려 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지난 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보았던 태준의 모습이 뚜렷한 기억과 함께 알아볼 수가 있었다. 잘생긴 외모에 건강한 체격 그리고 당당히 걸어오는 태준을 보며 신혜의 결혼식장이 떠올랐다. 그래. 김신혜, 박태준. 맞아. 신혜 언니의 남편이 틀림없어. 이럴 수가. 미란의 몸이 경직되어 갔다. 그렇게도 후배들의 동정을 사던 신혜가 결혼한다는 그것도 굉장한 집안의 아들에게로 시집을 간다는 소문은 비정한 유상하 선배에 대한 통쾌한 복수라며 마치 복수의 현장을 보러 가듯이 후배들이 떼지어 참석했었다. 그때 보았던 신랑 박태준. 그 사람이 분명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기가 막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미란은 태준의 인상이 낯설지만은 않았던 이유가 생각이 나자 온 신경이 유상화, 김신혜, 박태준이라는 세 사람의 관계에 집중되어졌다. 상화 선배는 저 사람이 신혜 언니의 남편이라는 걸 모를 텐데 우연치고는 기막힌 우연이군. 두 사람의 관계를 신혜 언니가 안다면? 미란은 세 사람을 놓고 특별히 이름 붙여진 관계도 아니면서 묘하게 얽혀진 그들의 관계를 생각하여 보았다. 이것은 상화와 신혜에게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는 어떤 운명적인 것이지 않나 하는 불안까지도 들었다. 안녕하십니까? 태준이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했다. 네, 오셨군요. 대성황이군요. 훌륭하신 이모님을 두셨습니다. 이모보다는 유 선배님께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일 거예요. 이번에 오시기 전까지 미국에서의 작품 활동을 신문이나 미술지 등에서 여러 번 소개했었어요. 선배님 그림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태준과 대화를 나누면서 미란은 어색하고 거북하였다. 선배님과는 귀국길에 만나셨다죠? 네, 그렇습니다. 선배님이 박 선생님 뵙게 된 것을 무척이나 기뻐하시더군요. 나도 그렇습니다. 유하백에겐 유별나게 정이 가는군요. 이건 차라리 영화를 보는 것 같구나.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미란은 두 사람의 어이없는 만남에 대한 관심을 버릴 수가 없었다. 마침 주말인데 바다 구경도 하실 겸 부인하고 함께 오시지 그러셨어요? 미란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마침 기회가 좋아서 말을 했었는데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아슬아슬하군. 함께 왔으면 어쩔 뻔했어. 부인께서는 그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죠? 웬걸요? 미대 출신이에요. 요즘도 그리고 있고요. 유하백 그림을 보고 싶어 했는데 그만 몸이 좋질 않아서 못 왔습니다. 그럼 부인께서도 선배님을 알고 계신가요? 아직 서로 인사는 안 했지만 제가 얘기를 해서 잘 알고 있죠. 세상에. 아니 그럼 신혜 언니는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바보같이 알고 있으면서도 속수무책이란 말이야? 상화 선배한테 전화라도 걸어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서로 앓게 될 때 자기야 떳떳하다고 변명하면 이렇게 점잖은 남자가 내쫓지 않겠지만 상화 선배의 심정은 어떻겠어? 하이 여자가 맹하기는? 미란은 신혜가 답답하고 밉게만 생각되어졌다. 한편 태주는 미란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녀를 상화와 연관지어 보았다. 그림을 그리는 여자니 유하백의 작품활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자가 밝아. 유하백의 성격엔 이렇게 밝고 활달한 성격의 여자가 좋을 텐데 두 사람은 그저 단순한 선후배 관계에 불과할까? 유하백이 빨리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최여사님께 부탁을 드려볼까? 태주는 전날 처음으로 본 미란이었지만 왠지 상화의 결혼 상대로는 적격인 여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테이블에서 마주 보이는 벽에 걸린 상화의 작품을 찬찬히 훑어보던 태준이 미란에게 그림 얘기를 꺼냈다. 유하백의 성격과는 대조적인 그림이군요. 결국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내면적인 강한 힘이 잠재해 있다는 증거이겠죠? 그림이 마음에 드세요? 아주 좋군요. 구상이라든가 색채에서 느껴지기보다는 그림 전체에서 전해지는 강한 인상이 보는 사람 마음을 붙잡아두는 것 같아요. 작품 중엔 자연물보다는 사람들의 모습 어떤 인간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모습에 동물이나 식물들이 많이 있군요. 제가 잘 본 건가요? 어머, 박 선생님도 제가 본인도 아닌데요, 뭐. 하지만 선생님 그림 보시는 안목이 보통 수준 이상이라는 느낌이 드는군요. 부인의 영향을 받으셨나 보죠? 글쎄요,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군요. 그때 상화가 최여사의 소개를 받으며 초대 손님들에게 인사말을 하였다. 태주는 상화를 바라보는 미란의 눈빛이 단순한 선배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13. 사랑이 싹틀 때입니다. 자,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아직 책방에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하시고 다음 작품 바로바로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